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컨텐츠는요. 마인콘 리브 러쉬 레이스입니다. 자 이거는 리셋. 올 하이시코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라고 써요? 이게 뭐라고 적혀있어요? 멈추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이스코어 자 오늘은 마인콘 리브 러쉬 레이스 할 거고요. 자 쇼 하이스코어스 그 다음에 쇼 하이스코어스 또 있습니다. 자 초록색 노멀 하이스코어 이고요. 빨간색은 프로 하이스코어스입니다. 고수 하이스코어. 자 노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재미있다면 이 영상이 재미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있잖아요.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싫어요 눌러도 됩니다. 어차피 관심 없어요. 싫어요 눌러도 괜찮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냥 좋아요가 좀 낮지만요. 자 노멀 시작합니다. 자 이거 버튼 누르면 돌아가요. 근데 자 시작합니다. 시작. 근데 이거 타면 이게 풀리더라고요.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아이템이. 근데 이거 타면 이게 풀리더라고요.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아이템이. 자 여기가 지름길입니다. 왼쪽은 좀 오래 걸려요. 안녕. 장애피하기. 즐거워죠. 괜찮아요? 이게 줄어들어들어들어 오 닭 잡으면 안 되고요 잡았다 자 이거 빨리 잡아요 오케이 다섯 마리 잡으면 되고요 자 떨어지면 드로퍼 짧은 시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갑니다 네 제 얼굴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좋을 거고요 저는 의자로 찍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영상을 잘 못 찍는데요 저는 인기 많은 동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맵을 좋아하시는 사람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싫어요 눌러도 됩니다 어차피 쟁생입니다 저는 12살이에요 사춘기가 벌써 생겼고요 근데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든 지금 집에서 궁금하고 있거든요 우홍비로 하고 있고요 자 이제는 풀어가겠습니다 자 이 하이스컬은 이거고요 자 풀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같습니다 어 이번에는 버튼이 여기 있었네 삐 여기 여기 있었네요 여기 이거 버튼을 누르면 돌아갑니다 갑시다 아 뭐하시는 거예요 자 여긴 어려워요 여러분 떨어지면 완전 짱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어휴 이쪽 더 빨리 갑시다 응 자 이쪽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두 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두 개 올릴 거고요 마인코인 러쉬 레이스 자 제 얼굴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이게 밤이 아니라 숨을 새끼요 자 검은 데 있으면 내 몸을 내 얼굴을 숨겼습니다 지금 아래에서 위로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도 어지럼 조심하세요 바로 나와요 아 아 나는 이런 게임 잘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제발 백싱 끌리 어 백싱 끌려야 되는데 백이싱 끌리지마 백 제발 백싱 끌리기 백싱 끌리기 백싱 끌리기 백싱 끌리기 백싱 끌리기 백싱 끌리기 자 여러분 재밌었나요 자 이번에는 짧게 가 보죠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쭉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빠르게 가길까요? 자 여기서 자 가자 오케이 자 저는 극한점프 잘하고요. 그런데 회오리 점프는 잘 못해요 저는. 저는 회오리 점프도 못해요. 자 가운데 3편 자 죄송합니다.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오케이 자 지름길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깜짝이거든요. 자 이 맵은 평면으로 만들어졌다는데요. 자 깜짝! 와우 역시 정훈이는 짱이에요. 아니고요. 정훈이가 짱 아니라면 싫어요 해도 됩니다. 어차피 저는 마크 고수가 아니에요. 보통 고수입니다. 근데요. 다이아몬드 깜짝이였습니다. 지금 일본 내놨습니다. 일본 지낫고요. 이 노래는 생명 소프라을 여러분이 내놨습니다. 다이아몬드 깜짝이는 ... 다이아몬드 깜짝이는 이 노래입니다. 다이아몬드 깜짝이네요. 자 다이아몬드 깜짝이였습니다. 떨어진다! 잡았다. 자 갑니다. 팝코롤 만들었지 그래요. 취미 썼습니까? 자 이제 풀어 가겠습니다. 괜찮아요. 제 얼굴은 완벽히 안보이는데. 오 10초 크리퍼 소리가 다 들리네. 자 갑니다. 거절! 자 제가 영상 올리는 중에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끄러움 목소리 원래는 이러면 안되지만 와 갑시오 와우 나이스 레이스 진짜 재밌군요 여러분. 재미없으시라면 싫어요 누르고 재미있으시라면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는 6명이에요 지금 구독자 6명 구독자 6명 만약 제가 재밌는 영상을 올리게 된다면 구독을 엄청 많이 누르겠죠? 엄청 재밌는거에요. 지금은 잘 못찍어요 지금은 잘 못찍어요 지금 지금도 못찍을거에요 저는 갑니다! 아 아 한마디만 아 여섯마리 나왔나 여섯마리였나봐 나 몰랐네 가자 자 백성 백오 백유로 백지 자 여러분 이제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거 자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사실 룰링스카이도 좋아하거든요 어떤 친구를 저를 놀려도 저는 신경없습니다 저는 사실 놀리는거 야록울리지만 원래 자 친구를 못한다고 놀리는건 야록울랐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이름을 안말해줘요 아니 이름을 말해주면 불법촬영입니다 여러분 자 불법촬영이 아닐길 바랍니다 자 네요 재미있는 촬영이죠 자 저는 아까 이거 시작할 때 엄청 신기했어요 예 자 이번에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셋 할까요 아니요 여기 쇼하이스컬 이러네요 여러분 여기까지 다음부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재미난 영상을 올리거나 아니면 몰라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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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